다 살다 살다 나라 민족 쌍바라 쳐먹는 딱 이런 새끼는 처음이라 하네 국들이 세운 나라 싸워서 지킨 민주와 평화 독일 반전과 백상바라 쳐먹은 이 새끼 넌 대체 누구냐 미국 일본의 간초 새끼야 전부 이들 전쟁터에 끌려가기도 해 이 새끼 끌어내 이 새끼 한동안의 핸드폰 빼주세요 한동안의 핸드폰 빨리 빼서 네 한잔 불사렁째도 출탄 적번도 그 수레기 적번도 겪어보았지마 다 살다 살다 나라 민족 쌍바라 쳐먹는 딱 이런 새끼는 처음이라 하네 국민이 세운 문과 싸워서 지킨 민주화 평화 독일 반전과 백상바라 처먹은 이 새끼 너 대체 누구냐 미국 일본의 간첩새끼야 청미들 정진서에 끌려가기 전에 이 새끼 끌어내리세 이런 놈들은 강제 널 얹고 위안부도 다 없었다는 게 이 새끼는 일본 가서 돈가스 쳐먹고 나라 존재 마저 빼주고 왔다 미국에 가서 카톡이 일본에 가서 백파리 내 나라를 전쟁터로 내주려 하는 너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 도심에 맞살 폭탄 터지기 전에 저 새끼 끌어내리세 전국민 중에 90%만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노동자를 축복이라고 저 국민들을 깡대로 본다 노동자가 편해야 국민들 행복하고 미쳐먹은 술도 짓고 노동자가 만든다 이런 천하의 개새뿔을 봤나 이런 새끼를 물어 뽑았나 노동자 축복 부쟁불붙었으니 이제 너는 끝났어 저 철분 니네 촛불 맥불 불타오르니 이 논에서 밤도 끝났어 와 대박 야 진짜 김건희인 줄 알고 신입고 있어 야 윤석열 김건희 한동은 그냥 천국까지 너의 죄를 알겠느냐 아니 이 죄를 알겠다 가끔 진짜 때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차렷 차렷 민석 보라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